자, 먼저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섹터는요. 조선, 해운입니다. 오늘 앞서 헤드라인에서 보신 것처럼 경기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물론 오전장의 탄력 대비로는 살짝 꺾인 종목들도 있는데 강하게 튀어오르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죠. 이 내용은 우리 손효루 팀장님께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경기 관련 종목들 그냥 순환매로 오르는 건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대우주선 해양, HMM, 페노션 모두 다 200일선 강하게 돌파하면서 5일선 따라 붙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나올까요? 이 종목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네, 우선 그냥 상승했다기보다는 어떤 투심이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어떤 시장이 지금 시장 브리핑을 앵커님께서 주셨겠지만 뉴욕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단기적인 저항 구간에 좀 도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뭐 GDP도 좀 안정적으로 발표했고 테슬라나 이런 기술주들이 발표했을 때 정말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상한 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네, 불확실성의 일환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고루고루 섹터들이 좀 바닥을 잡는 입장에서 오늘 로봇이나 AI 관련 종목들이 어제 강하게 밀린 다음에 오늘 좀 추가적인 다시 한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장주가 한 번 강하게 밀리면서 투심이 이제는 성장주 잠깐 좀 쉬어가야 되나? 근데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방암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 해당 자금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 하다가 지속적으로 전기전자 섹터랑 2차 전진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남는 자금이 있을 때 어떤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성장주가 단기적 하락을 보여준 다음에 자금이 남았는데 과대낙폭 선반영되고 있고 조선이나 해운에 대한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앵커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HMM에 대한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고 이 투자자가 개인이 아니고 외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덤벼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갖고 오게 됐습니다. 덤벼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쭉 시장에 대한 흐름을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우호적으로 이 경기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기대표님께 드려보면서 추가 질문을 가볼게요. 경기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지금 다시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저도 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선 쪽에 대한 업황이 적자를 벗어날 수 있을지가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벗어난다던데요. 그렇죠. 올해 실적으로 가시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2020년도로 가보면 IMO 202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체 한 170여 개 국가들이 오염물이 많이 나오는 선박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존의 선박들, 노후된 선박들을 보면 황사나물이 약 3%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0.5%까지 절감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입항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스크러버를 설치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스크러버를 설치를 한다 해도 해수에 대한 오염들이 또 부각이 되는 거고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안 예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IMO 2020 환경 규제로 이제는 수요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해 주셨고 적자의 끈이 이제 끊어지면서 그때 들어왔던 내용들이 올해 좀 반영이 되면서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 뉴스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방산업 그리고 또 LNG 기자재 피팅까지도 연결 지어 볼 수 있잖아요. 조선이 살아나면 이쪽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태광, 선광밴드 다 잘 가고 사실 이쪽은 어제부터 움직임이 나오던데요. 네. 우선은 좀 100% 아닙니다. 근데 조선이 조선만 움직인 경우도 있고 조선이 움직이고 기자재가 따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경험상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은 조선이 움직이고 조선은 기자재가 따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극단적으로 안 좋거나 시장이 좋을 때 좀 기자재가 따라보는 부분인데 기자재가 어제 한 발짝 움직인 거는 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 했을 때도 BMT였죠. 모듈러 주택, 원전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기자재 부분에서는 BMT가 수준을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해서 건설기계나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발짝 움직였을 때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그중에서도 한 발짝 움직인 것은 아무래도 BMT가 그런 스마트 시트와 연관이 돼 있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연관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팡이랑은 별개네요. 완전 별개라기보다는 두 가지 수혜를 두다 얻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조선주도 외인가 기한이 사고 있고 기자재도 외인가 기한이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난 안전한 게 좋아 라고 하시면 조선주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조선주는 아까 기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가 흔히 아는 중공업 관련 종목들을 다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연간 실적으로 단기순위 흑자 전환된 종목들도 있고 종목들 아니더라도 2020년 3,4분기 실적부터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흑자로 전환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2주 전에 수주했던 것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고 투자 성향에 맞게 조선주랑 조선 기자재를 둘 다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매력적이다. 알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마지막에 여쭤보고요. 해운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손팀장님 추가 질문 드립니다. 지금 해운이 좋은 건 경기와 관련된 영향도 있지만 오늘 HMM의 개별적인 이런 매각 이벤트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9시경에 나온 고점을 오늘 돌파하지는 못하는데 이게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실어줄까 사실 피인수되는 쪽이 M&A 완료될 때까지 굉장히 잘 가잖아요.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삼아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흐름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정도면 앵커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일단은 HMM 매각 관련해서는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고 한 2주 전인가 3주 전 한 번 나왔었는데 오늘도 저는 잡아떼들어가지고 아니라고 사실 누군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고 근데 이제 아닐 때는 굴뚝이 연기나랴 저번 주에 나왔었죠. 그 말이 그래서 아마 매각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제 앵커님께서 거론해 주신 것처럼 3대 기업이 좀 인수자가 될 거다. 그다음에 뭐 산업은행 자금이 뭐 주축이 될 거다. 그다음에 뭐 HMM의 기업 평가가 뭐 10조 정도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사실 매각이 완료되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많이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HMM을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멘텀을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HMM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전 대비 아직도 좀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해볼 갭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정확히 매각 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몸값에 대한 책정이 완료가 안 됐고 주간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상반기 내에 마무리되기보다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쯤에 좀 가닥이 잡힐 것으로 판단되니까 뭐 HMM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투자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좀 밸류에이션을 좀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내년 이제 실적 기준으로 한 11개월 선행퍼보다는 이제 좀 저평가 멸트가 조금 적어지니까 가격 메리트가? 네. 가격 메리트가 좀 적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 요인에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있는 분만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이런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해운을 HMM으로 질문을 먼저 드렸지만 어팡 얘기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 대표님께 여쭤보면 지금 BDI 지수나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 자체는 계속 바닷건에 있잖아요. 혹자는 PCC선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던데 해운 쪽으로는 전혀 지금 지수의 어떤 흐름이 반영이 안 되는데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중국 경기를 보는 거예요. 핵심 어딨나요? 아무래도 시장은 중국 경기를 더 예민하게 해운주에다가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미리 앞당겨서요? 그렇죠. SCFI 지수 보면 22년 1월 첫째 주를 봤을 때 한 51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이번 달 1월 셋째 주 지수가 약 1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80% 가까이 급락한 수치고 BDI 지수도 이제 8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조금 붕괴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SCFI 지수, BDI 지수 중에 뭔가 옥석을 가리면서 차별성 있게 봐야 되는 점들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BDI 지수를 움직이는 게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진핑의 연임 이후에 처음으로 새해 중국 양해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 경기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중국의 경기부양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철광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곡물까지 해서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벌크선으로 움직이니까 BDI 지수가 반등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고 그럼 여기에 따라서 BDI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페노션 쪽이 BDI, 벌크선의 운임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페노션이 중국 개방되면 가장 혜택이 클 수도 있겠네요. 벌써 어느 정도 주가는 기대감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토픽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 주제를 선정하신 손팀장님의 토픽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종목 어디에 있습니까? 토픽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앵커님이랑 좀 내기를 하고 싶은데 맞추시면 제가 커피 드릴게요. 제가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중에 어떤 종목을 토피를 갖고 왔을지 어떤 섹터를 갖고 왔을지 맞추시면 제가 커피 드리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일 것 같습니다. 역시 저를 너무 많이 파악하신 것 같은데 커피 제가 먹게 됐네요. 네, 드려야죠. 백잔도 드려야죠. 어떤 종목이에요? 아까 두 가지 호재 있다고 하셔서 거기서 힌트를 좀 찾았어요. 제가 토피를 준비한 종목은 디케이락이라는 종목인데요. 어떤 개장형 휘팅 밸브를 생산, 제조하고 어떤 플랜트 사업도 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관련 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조선 기자재 중에서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외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서 웬만한 조선 기자재 다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빠르게 기대 수익률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요? 일단 2022년 연가 실적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요. 리포트를 보더라도 수주 잔고가 많기 때문에 2023년까지도 구조한 실적 성장세가 유망이 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 외인과 기관이 좀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줄이니 분들 좀 안전하게 투자를 가능할 것 같다. 판단되고 있고요.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업정포가 47.71인데 현재 퍼가 10.86이고 12개월의 선행포가 6.18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가 지금도 심한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더 심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말 고점 대비해서 기간 주정 거쳤고 11월 말과 1월 초에 기록했던 바닥 구간에서 안전하게 맥점 잡는 모습이고 지금 우상향 추세 보여주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좀 단단하다. 대외적인 매크로 면수가 우리가 몰랐던 매크로 면수 없다고 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이기 때문에 조선주보다는 주가 탄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11,7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1,000원. 1차 목표가는 13,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볼 수 있는 DK락 조선 기자재주. 제가 내기해서 이겼네요. 토픽 들어봤습니다. 기동연 대표님도 토픽 있으시죠? 같은 섹터에서 고르셨어요? 네, 맞아요. 공교롭게도 저도 조선 기자재거든요. 워낙 흑자전환 기대감은 있지만 워낙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동성화인텍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조선사들이 겪고 있는 어느 정도 문제점도 있어요. 일단 인건비가 많이 비싸진 상태에서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좀 저어줘야 되는데 이런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점들이 첫 번째 있고 국내에서 지금 조선을 할 수 있는 도크가 6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미 수주량 자체는 100척이 넘어섰기 때문에 요새는 배를 골라서 받고 있거든요. 고부가 갇힌 선박들 위주로 LNG선 위주로 아마 수주를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LNG선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보냉제. 그 안에서 보냉제를 다루는 기업은 동성화인텍이고요. 주가적으로도 봤을 때 장기적인 박스권 지금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로는 1만 3천 원까지는 보셔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1만 3천 원대까지도 매력적이다. 두 분 다 주가에 있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자재 안에서 두 종목을 골라주셨습니다. DK락, 동성화인텍 두 가지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시선이 머문 섹터 점검해봤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는 어딜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종합상사입니다. 장그레 씨 이번 업무는 친환경이야. 제가 연기, 발연기 죄송합니다. 종합상사는 지금 변신 중 이렇게 이야기를 뽑아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이야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스토리가. 이 섹터에 주목하신 게 우리 기동연 대표님이시거든요. 미생 보셨죠? 네, 미생이 14년도에 개봉을 했었나요, 드라마로? 아마 2014년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거의 10년 전인데 저도 그때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같이 울며 웃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때 배경이 됐던 그 회사가 종합상사여서 이렇게 또 피디님께서 비유를 해주셨는데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 트렌드를 모르면 또 장그레 씨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종합상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친환경인 거고요. 이제 더 나아가자면 수소라든지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략광물까지 신성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려는 노력들을 지금 가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보시면 워렌 버핏이 일본 쪽의 상사주들을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버크셔에서 외이죠. 지난해부터 약 1년 동안 지분을 한 5% 정도씩 미츠비시라든지 미쓰이 상사, 스미토모 상사까지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왔고요. 현재 원금의 2배 이상 수익권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일본 쪽은 종합상사 쪽에다가 정부 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풀었어요. 기존에 한 2배 이상을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에너지를 수입해 올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던 거죠. 그런데 국내 종합상사들의 어떤 입장을 살펴보자면 코로나에 지원이 없었던 것도 없었던 거지만 최근에 요소수 사태, 이렇게 해서 산업 전반에 조금 이슈가 있었고 히토류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공물가도 많이 뛰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가격들을 적극적으로 안정에 기여한 거는 사실 정부 정책은 조금 늦은 감이 있었고 오히려 상사 쪽에서 수입을 좀 빠르게 대응을 해주었기 때문에 요소수도 금방 안정세를 찾을 수 있었고 공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이 들여오게 되면 공급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수요가 이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가격을 좀 보호 정책을 써줬으면 종합상사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충분히 빠르게 수입해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부의 지원 자체가 전혀 없었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무역업은 하지 않겠다라는 게 관련 업계들의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됐을 때 일본의 상사들처럼 우리 종합상사 관련주들도 올해 좀 충분히 뭔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원 위기에서 독보적으로 이런 상사 회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는 측면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더욱 친환경 사업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닐까 이렇게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목으로 여쭤볼게요. 손 팀장님. 이 LX 인터내셔널이 작년에 1조 클럽 가입을 했습니다. 대단한 실적을 보여줬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올해에도 이렇게 실적 계속해서 좋을 수 있을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2시에 실적 나왔는데 사상 처음으로 작년 1조 원 돌파 또 이 같은 성과를 해냈습니다. 괜찮을까요? 올해까지 이어집니까? 호 실적. 우선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도 어떤 유통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떼와서 이제 마진을 붙여서 파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갔을 때는 어떤 비용 반영이 우리가 다 알거든요.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비용을 빠르게 반영했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을 빼야 되는데 빼지 않더라고요. 음식 요품은 특히 안 빼죠. 그런데 원자재는 조금 빠지긴 해도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어떤 러우 사태 이전 아래까지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우리가 실제 소비하고 있는 그런 완제품의 가격은 덜 떨어지고 아예 안 떨어진다 아니고 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성장세는 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LX 인터내셔널이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삼성물산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평균치를 말씀을 드리면 골고루 좀 상승할 것이다. 상사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종목별로는 조금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어떤 종목을 좀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비싼 게 있어요? 네, 리포트를 다 찾아봤어요. LX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 둔화로 인해서 목표 주가가 하향됐다라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신세계 인터내셔럴도 나쁜 게 아니고 다른 상사들 중에서 제일 바닥이 있고요.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기업 분석에서 나오는 어떤 저평가 매력도가 조금 줄어들지 어떤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기대 수익률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으니까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안전한 수익을 원해 라고 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종목을 보시고 나는 좀 재미를 느끼고 싶어, 기대 수익률을 키우고 싶어 라고 하시면 신세계 인터내셔럴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 할 때 기준을 뭘로 보느냐에 대한 힌트를 지금 손팀장님이 주셨거든요. 기동현 대표님께도 종목 여쭤볼게요. 그럼 본격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사실 ESG나 친환경 쪽으로 투자한 성과가 바로 올해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인내가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서요.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이쪽 다 좋습니까? 우선 3분기까지 실적을 전체적인 상사들 보자면 원자재라든지 신사업에 대한 숫자는 아직 없는 상태예요. 기존에 본업이었던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적들 그리고 식음료, 의류, 패션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삼성물산으로 치면 건설까지도 괜찮은 실적이 나온 상황인데 주가 보시면 LX인터내셔널도 그렇고 나머지 포스코인터내셔널도 그렇고 배당락 이후에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대세적인 바닷권에서 지지 흐름이 나왔고 이후부터 이제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외인 쪽에서 포스코인터라든지 LX인터 쪽에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LX인터내셔널 보시면 최근에도 신사업들, 곡물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던 것 같아요. 러우전쟁이 있고 나서부터 옥수수, 밀, 대두 쪽의 수입이 조금 좋았었고 삼성물산은 또 태양광 쪽의 수주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캘리포니아 쪽에서 태양광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카타르 쪽에서도 대형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자의 매력도가 다 다르고요. 이 트렌드 안에서는 바뀌어가고 있는 이 흐름에 대처하고 있는 종합상사의 매력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픽 들어볼게요. 어딘가요? 네, 바로 삼성물산이고요. 우선 차트에서 봤을 때도 세계 종합상사 중에 수급 상황은 가장 좋습니다. 외인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 평선 배열들 다 수렴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었던 상사 쪽 보시면 기존의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교역의 의존도를 낮추는 수익구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거리 두기 해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패션 쪽에 톰브라운이라든지 명품 쪽의 수요도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레저라든지 시금 쪽도 가격 자체는 올랐는데 물가가 낮아지더라도 가격은 아까 손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않으니까 훨씬 더 수익성 자체는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건설적으로도 수주가 좋은 점들 그리고 삼성물산은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주 안에서 지배구조의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유가증권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주주환원 정책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당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통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데 20년도에 배당 정책을 한번 발표를 했었고 그때 당시가 한 30에서 40% 정도 그런데 이번에는 이익구조가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배당 확실히 많이 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까지 지금 주가에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지금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다 사네요. 네. 배당 수익률을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증권가에서 한 60에서 70%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 전략도 한번 같이 보자면 현재가부터 11만 6천원 21선 위로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4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10만 7천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부근까지는 반등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네요. 토픽 삼성불산이었고요. 손열우 팀장님의 토픽도 여쭤보겠습니다. 밸류 부담 없는 쪽 고르셨죠? 어디예요? 좀 가벼운 종목으로 굴러왔는데요. 종목면 GS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냥 사실 석유, 천연가스 관련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죠? 맞는데 본업은 유통업이고요. 이제 어떤 GS그룹의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테마를 입을 수 있다. 근데 GS글로벌 우리가 천연가스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냐, 잡주냐 이런 거 아니고요. 2021년에 흑자전환 성공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리포트 찾아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고 있고요. 상사주들에 대한 뷰는 제가 2023년에도 꾸준하게 실적 증가세가 좀 여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동에 대해서는 기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상사주들이 한 2, 3일 정도 외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GS글로벌 같은 경우도 사건연서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GS글로벌의 주가 탄력 상당합니다. 이제 유통 플러스 가스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가스주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안 죽고 있습니다. 은봉인데 은봉 길이가 작고요. 수급동에 보면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가스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안전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삼성물산도 좋지만 좀 재미있는 수익을 원하시는 두 가지 모멘텀으로 단기 수익을 가져가는 걸 좀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GS글로벌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제가 2,450원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2,300원, 1차 목표가는 2,800원 잡고 역시 단기 수익, 중장기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GS글로벌 2,800원 오늘은 좀 쉬어가지만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섹터에 대한 답 찾아봤습니다. 프로의 시선 오늘 기동연 대표 손희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